뇌혈관 조용소를 하면서 인간 세상에서 느끼는 가치 있는 삶의 원리를 확인하게 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서울아산병원의 이덕희입니다. 오늘은 이기적인 우리 인간의 이타성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개인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될 때도 있지만 나 자신을 모든 것에 중심에 두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특질을 부정하실 분은 없겠죠. 애덤 스미스는 재화의 가격을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원리를 설명하면서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동인을 인간의 이기심에 두고 있는 것만 봐도 이기심이라는 것은 인간의 주요 특질 중의 하나라 할 만하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나의 이런 이기적인 본능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도 매우 뿌듯한 마음이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행복한 기분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작은 선의의 행동 같은 소극적인 모습일 때도 있고 때로는 자기가 가진 것을 내어놓는 희생의 형태일 때도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내재된 이타성을 말씀하는 건데요. 놀랍게도 이 이타성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이 사진 기억하시죠? 벌써 20년이 다 되어가는 일이기는 하네요. 도쿄에서 당시에 유학 중이던 이수연 씨가 2001년 1월에 지하철 철로에 쓰러져 있던 일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영안한 장면인데요. 이수연 씨는 지금도 한일 양국에서 의인으로 추앙을 받고 있고 인간이 가진 이타심의 한 예로서 항상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연 씨의 어머니께서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평범한 사람 누구도 내 아들처럼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대로 하였을 것이라고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타적인 행동 양식도 우리의 본능 속에 각인이 되어 있다는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다고 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주변에 미담을 접할 때 멀리는 귀하디귀한 자신의 목숨을 조국을 위해서 초계화 같이 바친 예국지사들을 추모할 때 가깝게는 기꺼이 전염병과 싸우기 위해서 의료 지원에 나선 의료인들을 볼 때 우리 속 깊이 이타적인 행동 양식이 이기신 만큼이나 강력한 본능처럼 깃떨어져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나의 이기심과 여러 증거로 확인된 우리의 이타성은 서로 모순된 것처럼 더 보이는데요. 근데 오늘 보여드릴 뇌혈관 조형술 소견을 한번 보시면 그것이 모순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생각에 동의하시게 될 것입니다. 정상 뇌혈관 조형 영상인데요. 이것은 MRI로 촬영한 영상이고 이것은 X-ray로 촬영한 영상입니다. 한쪽 뇌경 동맥이 머리 안으로 쭉 들어가서 두 개의 뇌 동맥으로 갈라져서 각각의 대뇌방구에 이렇게 분포를 하는데요. 마치 데칼코마니를 보는 듯 하죠. 이곳을 주목을 해보시면 양쪽 뇌 동맥이 서로 만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서로 이어준다고 교통동맥이라고 부르는데 아주 짧은 그런 혈관입니다. 또 하나 주목하실 곳은 바로 이곳인데요. 말초 뇌혈관이 서로 미세하게 연결된 것이 보이시죠. 뇌를 싸고 있는 막, 연막을 따라서 형성된 네트워크 같은 혈관이라고 해서 연막측부혈행이다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교통동맥이나 연막측부혈행을 통한 뇌혈관 사이의 연결은 한쪽 뇌경 동맥이 막혀 있을 경우에 안전장치가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뇌혈관이 갑자기 막히는 허혈성 뇌졸중 발생했을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영상은 정상적인 우측 뇌경 동맥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두 개의 혈관이 아주 넘넘하게 보이죠. 근데 지금 여기처럼 반대쪽 뇌경 동맥이 막힌 경우 같은 우측 뇌경 동맥인데 양쪽이 비교가 되죠. 막힌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오른쪽 뇌혈관에서 교통동맥하고 연막측부혈행이 가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통동맥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연막측부혈행도 상당한 기여를 합니다. 이때 이런 보상 또는 안전기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뇌경색이 발생하는 거죠. 이분은 갑자기 우측 마비가 와가지고 언급실로 오신 분인데요. MRI를 보니 왼쪽 대뇌경색이 이렇게 조그맣게 와 있고요. 동맥 경화로 인해서 두 개강 내에 대뇌혈관이 여러 군데가 협착증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왼쪽 뇌경 동맥이 완전히 막혀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앞서 말씀드린 그런 안전보상장치, 즉 교통동맥이나 연막측부혈행이 가동되고 있어가지고 아주 부분적으로만 뇌경색이 와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었던 것은 양쪽으로 있는 전대뇌 동맥 중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상하게 매우 작아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곳은 뇌혈관 협착이 잘 안 생기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인 뇌혈관 조형술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그 뇌혈관 조형술 방법은 이전 영상들을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왼쪽 뇌경 동맥은 막혀 있지만 온전한 오른쪽 뇌 동맥이 여기 교통동맥을 통해서 다량의 현류를 왼쪽으로 보내주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궁금하게 생각했던 오른쪽 전대뇌 동맥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협착이나 폐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와야 할 직접 현류를 당장 현류 공급이 필요한 왼쪽 대뇌 혈관에게 양보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필요한 현류는 이처럼 연막 척부 혈행을 통해서 겨우 채우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 결과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우측 전대뇌 동맥의 과감한 자기 희생적인 역할로 인해서 양측 대뇌 방부의 혈액 공급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매우 큰 뇌경색이 왔을지도 모를 그런 상황에서 이 전대뇌 동맥의 희생을 통해서 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바로 뇌혈관이 발휘한 이타적인 자기 희생의 순간을 눈으로 목격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리처드 도킨스의 저서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언급된 일벌과 일괴미의 이야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 일벌과 일괴미들이 보여주는 집단 내에서의 생활양식은 이기적인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는 설명하기 힘든 과학적인 관찰이었던 거죠. 자기 희생을 통해서 물의 안녕을 동호하는 행위를 우리는 그냥 이타적인 행위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도킨스는 결국 이러한 이타적인 행동들도 사실상 궁극적으로는 확장된 자기 또는 궁극적인 자기인 유전자를 보존하기 위한 지극히 이기적인 행동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는 이타성이라는 단어가 주는 순고한 느낌은 환상이고 단지 차원 높은 이기적인 집단 행동양식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대뇌 동맥이 보여주는 자기 희생적인 행동도 전체 대뇌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보존을 위한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었다고 설명하면 될까요? 저는 당연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평소에 잘 발달된 연막, 습부현행이 없었다면 이런 역할을 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어쩌면 좌측 대뇌에 큰 뇌경색이 발생해서 반이 망가진 뇌의 작은 그냥 혈관으로 초라하게 남아 있게 되었겠죠. 당연한 말씀이지만 대뇌혈관이 무슨 의식이나 자유의지에 의해서 이타성을 발휘한 결과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 개개의 인간으로 하는 시켜 생각을 해보면 나를 던져서 전체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타적인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결과 전체의 안정이 확보되고 자기도 결국은 생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실 이런 이타적인 행동양식의 상당 부분은 이미 우리 본능의 일부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항상 단선적이고 즉자적으로 행동하는 가벼운 이기적 행동양식하고 대립하는 형태로 작동하기 때문에 평소에 훈련하지 않으면 발휘되기가 어렵죠. 평소 작은 이타적인 생각, 태도, 행동을 습관화 함으로써 돌발적인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나의 이타성이 실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소의해가 막 시작됐습니다. 창고라는 바이러스 영향 아래 모든 인류가 꼼짝달속도 못하고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 이타적인 뇌혈관을 보면서 나는 내가 속한 이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지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해를 맞아서 지난 한 해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신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저희 팀은 뇌혈관 질환의 진료의 매진함과 더불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관련 영상 컨텐츠를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